미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은 전기차 언제쯤 사실 겁니까? 전기차요? 네, 오늘 조금 전에 전기차 얘기했거든요. 아, 전기차요? 네. 전기차를 반등할 때 사야죠. 아, 아니, 아니. 주식 말고. 아, 주식 말고? 주식 말고. 아, 진짜 차를? 네, 진짜 차를. 아, 진짜 차를요? 지금 산 차가 얼마 안 돼서. 아, 그러세요? 지금 이제 가스차인데. 지금 한 10년을 더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저는 차를 한 번 사면. 폐차시켜요?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 끕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요? 정들어서 또 못 버리죠, 또? 제 몸에 딱 이 CT가 익숙해져서 차는 한 번 그렇게 타면. 하기에 뭐 특별하게 바꿔야 될 만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별로 안 바꾸는 스타일이라서 모든 차 안 바꿉니다, 제가. 일단 뭐 스타일이 원래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그런데 뭐 시장이 좀 걱정이 많으셔서 이런 차에게도 잘 기회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전기차를 저는 그러고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전기차가 주가가 좀 재미없어서. 그렇죠, 그것도 궁금은 하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저도 한 번 사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한 대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장석범장님까지 사시면 많이 사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반등을 좀 한 번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늘 또 샤워펑 실적이 나왔는데 별로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와서 이제 또 샤워펑 빠지면 니오토 빠지고 니오토 빠지고 또 그게 빠지면 또 테슬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조금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아까 아마 옷이 제가 올 때 아마 약간 선물이 반등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극적으로 극적으로 데이비드 테퍼라고 하는 전문가 분이 또 지금 자기 많이 빠졌네, 사야 된다 이런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제가 딱 출발하려 할 때 머건 스탠리의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무더기로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많이 빠졌죠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투자금을 올리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시면 오늘은 특수하게 자료의 맨 끝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제 집에 나올 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최근의 기사거든요. 먼저 보고 좀 이거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맨 마지막 기사인데 머건 스탠리과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의견을 비중 확대로 최근에 하락포를 올렸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다는 거 그 다음에 여전히 많이 빠졌지만 성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사보자는 관점에서 일단은 사실은 매수 의견을 보시면 좋습니다. 세일스포스.com, 서비스 나우, 워크데이 제가 이제 쭉 적어 왔거든요. 세일스포스.com, 허브스팟, 서비스 나우, 워크데이, 비바 시스템, 데이터 도구, 몽고DB, 클라우드 플레이어, 옥타, 지스케일러 같은 기업들에 일단 한번 사보자는 관점을 보여줬고요. 많이 내렸다.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해서 사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영어가 아니고 이렇게 한글로 적어드려도 심벌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한번 가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여중에 가장 대장주가 세일스포스.com인데 세일스포스.com은 오늘 상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장이 마저 안 좋으면 이런 약발도 안 먹히겠지만 요즘처럼 뭔가 이런 의견 하나가 되게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좀 올라간다 보니까요.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기술주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기술주가 올라가면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웬만하면 비중학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워낙 고평가되어 있다고 많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의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건스테니가 같은 또 시간에 유가로 또 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 내용들은 거의 표가 안 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일스포스.com은 CRM입니다. CRM. 혹시 이따 심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니면 올라가거나 아니면 하락폭을 만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 기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사들. 흔한 일이 아니다. 흔한 일이 아닌데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빠져도 굉장히 PR이 높거든요. PR이 보통 4, 50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SR이 보통 2, 30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 때문에 보통 얘기 안 하는데 저도 의아한데 오늘 같은 날 얘기했던 거는 뭐 좀 이렇게 주가 많이 빠져갖고 시장을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강했나 그러니까 무더기로 오늘 비중학대 기업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내용을 말씀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 이게 일주일간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는 거는 아마존이 2.99% 빠졌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포트는 0.34% 마이너스니까 거의 약보합 정도. 애플은 강보합 정도. 그 다음에 구글과 페이스북은 한 2, 3%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테슬라 하나만 11.48%가 빠지는 좀 하락폭이 컸던 모습 외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엔비디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빠진 게 없어 보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위주로 갖고 하실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나머지 부분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한 9%, 그 다음에 EMD가 한 7%, 넷플리스가 4% 그 정도 외에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가 강했고요. 그 다음에 금이 강했고 특히 또 산업재가 강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얼추 그냥 그렇게 안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여러분들이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체감 하락률은 굉장히 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실제 개별중목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도 보여드리면 지수도 보게 되면 다운은 1.8% 올라왔고요. SM500도 0.8% 상승했고요. 나스닥마 2.1%가 빠지면서 기술지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시장이 아주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기술지의 순환? 이 정도로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만큼은 실제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1등이 테슬라고 2등이 애플 쪽으로 해서 보통 탑10의 포함된 종목들이 보통 기술지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좌는 굉장히 불운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10년을 국채금리는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2.57로 끝났는데 지금은 1.57이라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원에서 일단은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다시 한 번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장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놀라운 것은 유가가 또 한 번 올라가는 모습 주간에 7.8%가 올라가서 이제는 70짜리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가의 강사가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는 골드막사스가 100달러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오늘은 모건스테니가 잘하면 8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긍정적으로 보는 아이비가 많은 것 같아요. 목표 유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유가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주의에 수혈환을 순환으로 한 번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코로나 수혈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준비디오 같은 기업들이죠. 필라톤 같은 기업들. 물론 테슬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노우 플레이크 같은 그런 클라우드 업체도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44%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준비디오는 실제 이거 봤더니 준비디오가 8월부터는 무상으로 제한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8월부터는 40분 동안만 무료로 제한하겠다고 얘기해요. 올해 8월부터? 올해 8월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무조건 다 없애는 게 아니고 40분 동안은 무조건 무료가 됩니다.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은 돈을 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준비디오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준비디오 역시 고점 대비 39%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필라톤 아시겠지만 자전거입니다. 집에서 가는 운동이죠. 이것도 34%가 빠져 있고 테슬라 33% 그다음에 텔라닥은 원격 진료회사인데 30%가 빠져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계시는 ARK, 인도메시 ETF가 ARKK죠. 이것도 26%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스펙 ETF도 역시 22%가 빠져서 주로 우리 서학개미 운동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도 다 많이 빠졌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빠졌다고 물론 많이 빠졌기도 했지만 속도가 매우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체감이 상당히 마음이 아플 걸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20, 30%, 40%가 빠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일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도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빅테크부터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계좌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을 것이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지금은 이런 종목이 가는 게 아니고 늘 얘기했지만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그 다음에 카지노, 크루즈, 호텔 관련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전히 좀 주가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준비료 같은 경우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만 보면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좀 많이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한 번 그런 실적을 낼 수 있겠냐는 우리가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테슬라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12월 4일 이후에 작년이죠. 4일 이후에 지금 500달러를 처음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하락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걱정이 크시고 한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다시 주가 회복하려고 그러면 그건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뭐 이 주변 테슬라, 일론 머스크, 더 나아가서는 ARK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캐시우드까지 다 지금 같은 바구니로 보고 있는데 그 바구니에 들어간 모든 분들이 또 모든 회사들이 지금 약간의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주식 외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테슬라가 약간 위기거든요. 경쟁 회사에 치는 것도 있고 또 차가 안 팔리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칩 부족에 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다 할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ARK에서 지금 그냥 테슬라 더 매수하는 것 외에는 딱히 이런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손도 못 쓰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하여간 당분간은 좀 약세가 좀 보일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600달러를 다시 한번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오늘 한번 그날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의 1.9조 달러 부양책이 통화네요. 통과라고 해야죠. 잘못 친 겁니다. 오타입니다. 통과된 이후에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1.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상원에서 1.9조 달러가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일부가 수정이 됐죠. 아시는 것처럼 수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원에 갔다가 대통령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원, 하원, 그다음에 바이든까지 가야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3월 14일까지 실업지원 프로그램이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해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물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크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번에 상원 통과는 50대 49로 상원 통과가 됐다고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부 내용이 수정이 되면서 학원으로 전달됐는데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 중에서 제가 재원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은 빠져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최저임금 넣고 빼는 건 무슨 이슈예요? 최저임금 안, 올리는 안은 빠져 있다? 네, 아예 뺀 다음에 올렸더라고요. 돈 문제인 건 아닌 거죠? 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하시겠지만 정치인들의 힘싸움 이런 거에서 굳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그걸 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나가 뭔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또 보게 되면 1.9조 달러가 아니고 좀 줄여서 1.8조 달러라고 하고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1.9조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하원으로 빨리 가서 아마 통과가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쪽으로 가서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잡혀서 지금 장전에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샤워펑 실적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실제 EPS가 원래 12센트 마이너스였는데 실제는 15센트까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죠. 그다음에 매출은 예상치를 상이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345%로 굉장히 많이 매출 증가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은 성공했지만 EPS가 적자가 더 컸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에 차량 판매가 12,000대가 넘어가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전년동기 대비 303%가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올해 들어서 반도체 칩 부족이나 생산이 크게 감소할 거라고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 또 1월 달에 6,000대 팔았고요. 2월 달에 갑자기 2,000대를 빠지면서 약 3분의 2가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올해 샤워펑, 니오, 니오토까지 중구의 전기차들이 상당히 고전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하락폭이 테스라까지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전기차 기업들이 3, 4%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이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일단 차량 판매에 대한 부족이 상당히 우려가 떠치고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칩 부족에 의해서 생산이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경쟁이 치러져서 지금은 서로 가격 경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한 달 전만 해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뭔가 부족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비난이 나오고 우려가 나올 정도까지 지금은 힘을 많이 잃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뿐만 아니고 배터리 업체까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한 번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기차 쪽에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보이는 차가 지금 테슬라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차라고 하는 저는 안 타봤습니다만 지금 의외로 많이 팔리던 생각했지만 2월 달에 2천 달밖에 안 팔아서 지금 판매에 대한 우려가 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조금 주가가 반대해야 되는데 샤워풍 시절까지 못 나오는 바람에 오늘 하루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전기차를 보는 시선이 좀 싸늘해졌다. 업종 자체를 보는. 아주 싸늘해졌죠. 그러니까 나오면 또 지금 좋은 기사가 없고 기사도 없고 그다음에 또 좋은 기사가 없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하는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보는 좀 그렇게 악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 더 볼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 기사입니다. ARKQ, ARKW, ARKF, ARKG, ARKK에서 ARK인베스트의 시리즈 ETF가 좀 나오는데요. ARKK, ARK이노베이션하고 있는 ETF에는 전부 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펀드 유출이 굉장히 컸던 많은 물량을 매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거의 9억 달러, 아니 맞죠? 9억 달러죠? 1억 9천만 달러, 9억 달러 이렇게 많이 주식을 팔아서 대충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5억 달러 이상에 5억 달러라면 한 5천억 정도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원화로 치게 되면 한 6천억 원 정도 매도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어떤 기사가 나온 게 아니고 ARK인베스트는 그냥 다 오픈하거든요. 현황을 오픈하고 있는데 제법 많은 물량이 나와서 지난번에 한 번 한 2주 전인가 한 번 그때도 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매도 물량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뭔가 ARK인베스트에 대한 약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는 건지 그런 게 좀 걱정하고 있는데 일단 ARKK까지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유한 ETF지만 비록 ETF지만 많이 보유한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매수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 파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것도 ARK인베스트에 좀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시우드가 지난 주말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에 빠지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그냥 우리가 성장주가 다시 한 번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다. 과정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다. 그래서 일단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물어본다기보다는 제가 이런 거였거든요. 질문의 내용은. 지금 너무 포트폴리오 상에 성장주 일변색이다. 일변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장주가 또 큰 기업이 아니고 조그마한 기업이 많이 있다. 그런데 또 조그마한 기업에 대부분 지분이 한 20% 이상 갖고 있는데 좀 그런 거에서 걱정되지 않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그렇게 또 스타일을 그래서 샀으니까. 그리고 사실 ETF라고 하는 건 그 주가가 내린다고 수익이 줄어들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커지면 또 거기에 수익을 받는 거니까 이해관계가 좀 다르죠. 그런데 이해가 다른데 유독 지금 성장주가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 그런데 또 그게 직격탄에 맞는 바람에 그렇죠. 고스란히 앉아서 지금 이제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하여간 지금 ARK 시리즈가 좀 저기 펀드에서 유출이 좀 크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디즈니가 왜 주가 강한지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제가 좀 광가했던 부분이 오늘 기사가 된 건데요. 실제 이거는 디즈니에서 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권사의 리포트가 아니고 이제 밥책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아 첵팩이죠. 밥첵팩 밥첵팩이 이제 지금 신규 CEO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제 그 인터뷰에서 영화 산업은 정상화될 수 없다라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다시 우리가 극장에 가지 않는다. 갈 일이 없을 것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멘트 때문에 지금 이제 극장들이 보이콧에 들어갔어요. 아 디즈니 영화 안 걸기? 디즈니 이제 안 하겠다. 상영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시는 것처럼 디즈니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라야 앤 더 라스트 드래곤? 글쎄요. 네. 이게 뭐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이게 뭐 라야? 라야하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 용? 뭐 이런 건데 한국말을 치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패키지로 출시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보게 되면 29.99달러에 출시한 건데 이게 이런 케이스가 작년 9월에 이제 물라는 그렇게 출시했죠. 29.99에 출시하면서 이분이 이제 다시 한번 이거 출시할 때 영화 사람은 절대 정상화될 수 없다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했는데요. 다음 편지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AMC 애터테인먼트 극장이고요. 시네월드 극장이고 시네마크 다 극장인데 이걸 이제 그러면 그걸 원래 하지 그런 영화를 과거차 영화 극장 안 간다 하면서 보통 이제 극장에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룰이 있답니다. 극장에서 6개월 상영한 다음에 6개월 후에는 다른 매체로 넘어가는 거죠. 디즈니 플러스 넘어가야 되는데 디즈니 플러스 넘어가는 걸 6개월을 갖다가 디즈니가 깨버렸대요. 룰을 깨고 3개월만 넘어가는 걸 하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룰 없이 처음부터 동시에 같이 방영하는 거죠. 상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AMC 애터테인먼트 시네벌드 시네마크까지 다 보이콧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극장 상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셋이서 같이 보이콧하지만 굳이 여기서 안 해도 극장? 네. 지금 이게 이제 영화 티켓이 판매되는 현황을 보여드리는 건데 2002년에 말입니다. 2002년에 보통 극장 티켓이 한 15억 장 판매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한 12억 장 현재는 2억 장이에요. 거의 한 80%가 줄은 거 아닙니까? 2002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미 극장이 안 가고 있는 상황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코로나가 안 왔어도 극장 가는 층이 죽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디즈니가 항변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디즈니가 왜 이렇게 큰소리 치고 있는 거냐면 이번에 하나의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9,500만 명이다. 거기다가 명당 평균 70불을 낸대요. 그분들이 1년 동안에 1년 동안 내면 이거 곱하면 66억 달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우리는 이렇게 돈을 번다 번다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아이 위주의 영화가 많지 않냐 하면서 그걸 단점을 찔렀는데 중요한 것은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의 50%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분들이 디즈니 플러스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저건 보면서 자녀가 없는데 왜 디즈니 플러스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수치가 9,500만 원 수치가 과거에 넷플리스가 몇 년 동안 모았던 이런 명을 모을 때 몇 년 걸렸는데 이 친구도 1년 만에 모은 거거든요.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때문에 모은 거지만 굳이 코로나 때문에 디즈니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넷플리스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굳이 디즈니 갔더니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아이가 있어가지고 집에 아이가 엄마 보고 싶어요. 같이 봅시다 해서 한 주에 왔더니 절반이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건 없건 제 생각이 이거는 맞았으면 좋겠고 맞을 것 같은데 왜요? 디즈니 1년에 8만 원이라면서요. 한 달에 7천 원. 네 맞아요. 넷플릭스 한 달에 8천 원 하면 1만 5천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1만 5천 원 이제. 집에서 영화 보는 사람은 시간이 중요하지 7천 원 8천 원 더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여가가 주말에 한 3시간 4시간 났는데 그 3시간 4시간을 즐겁게 보는 게 나의 목적이지. 그러니 넷플릭스도 가보고 디즈니도 가보고 그 중에서 재밌는 거 보는 거지. 아 그럼 이제 그건 아이가 있던 어떤 그건 그렇죠. 문제가 아니고 나도 가끔씩 옛날에 내가 봤던 애니메이션 보고 싶게 디즈니가 꼭 애들 것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OTT는 서너 개 가입할 거다. 점점. 오히려 훨씬 더 앞서간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의 내용은 뭐였냐면 디즈니 컨텐츠가 아동력이 아니라는 선지결을 깼다. 깼기 때문에 우리는 애들이 지 있으니까 본다.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컨텐츠 입장에서 하나 보고 두 개 더 보고 해서 내가 골라볼 수 있는 훨씬 더 장르를 넓게 하는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본다는 거죠. 어쨌든 싸우는 거 보다가 어쨌든 또 약간은 권성지가 이런 걸 볼 때 이걸 봐야 되잖아요. 저희는 살아있다. 이런 걸 보려고 그러면 일단 그런 층이 많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팩에 자신감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조만간 2억, 3억 쭉쭉 갈 것이다. 넷플릭스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애들이 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든다고 그러면 디즈니 주가에 상당한 좀 올라가면 더 있지 않을까 쉽게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거의 고점 부근에 와있어요. 사상 최고치 부근에 와있거든요. 주가가 잘 안 빠집니다. 지금 디즈니가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나와있는 66억 달러 여러분 감이 안 오시잖아요. 대충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의 한 12, 13%가 되거든요. 결국 작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구간에 있었을 때 지금 아예 극장은 안 열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디즈니 플러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디즈니의 진짜 위대함을 다시 한번 봤고요. 또 한 가지는 4월 1일 날 디즈니 랜드가 또 문이 열립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재개장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는 아니고 일부가 열리지만 열리는 것도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디즈니가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대감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적어도 저는 디즈니 플러스는 애들이 보는 용도가 아니다. 이건 그냥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낸 다음에 다양한 영화를 골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걸로 저는 원래 신청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저 아예 제가 솔직히 볼 수 있다고 해도 디즈니 플러스요? 네. 저는 애가 없으니까 집에 없으니까 알려고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갔고요. 저는 좀 놀라는 거였는데 우리 이 프로님은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적어도 훨씬 더 하나 더 신청할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디즈니 플러스 잘 가는 이유를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디즈니 플러스는 애들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디즈니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디즈니 주식 같은 건 재미없어서 보유 안 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 디즈니 주식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약간의 양수 격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심해지면 디즈니 플러스 물면 되고 코로나가 약해지면 테마파크 열면 되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갖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또 많지 않거든요. 디즈니가 약간의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뭐가 되든 간에 데크 같은 기업이라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모건스테이 아까 얘기했던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이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 주가가 좀 올라간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아마 기술주의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장주가 씨레포스 닷컴이기 때문에 CRM 한번 쳐보시면서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기사를 봤고요. 시작했네요. 장이? 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지수 좀 보고 와서 간단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출발 상황은 S&P500이 0.13% 약부압이고요. S&P500은 약부압 다우는 0.27%로 강부압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만 0.73%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나마 아까 제가 보기에 아까 장 초반보다는 조금 하락폭이 좀 줄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오늘 오늘의 주인공들은 일단 전기차일 것 같거든요. 샤워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샤워품부터 샤워품부터 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니오다 한번 볼게요. 니오는 빠지고요. 그다음에 니오토 3인방이니까 심볼이 어떻게 되죠? 니오토가 니오토가 심볼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는 지금 596달러 아직 600달러를 회복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조금 오늘은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정보 현황을 좀 보고 기사를 보겠습니다. 애플은 1.79% 119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아마존 소폭 플러스가 되는 모습이고요.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엔비디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기사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490달러 1.58% 오늘도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어렵네요.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장주 소프트웨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CRM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래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리포트 때문에 그런 식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를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사는 여기 나오네요. 월드디지인 소식이 나오는데요.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태양파크 4월 1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할인시켜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4월 1일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제대로 열릴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야 앤 더 라스트 드래곤 이라는 그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갖다가 지금 티켓을 팔고 있는데 그런 좋은 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네마크 같은 시네마크죠. 이런 극장에서는 보이콧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디즈니하고 한판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디즈니하고 붙으면 안 되겠죠. 디즈니는 어차피 영화 극장이 아니어도 굳이 상영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보이콧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희가 지금 에어캡이라고 하는 항공기 임대회사가 있거든요. 항공기 임대회사하고 지금 300억 달러에 대한 딜을 한다고 그러는데 딜이 가까워진 거죠. 된 건 아니고 이게 된다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건데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 에어캡은 아일랜드사거든요. 사업 안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회사 측에 밝힌 게 아니고 월스 저널에 나온 기사인데 일단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양쪽에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지희도 올라가고 있고 에어캡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십니다. 에어캡은 뭐 시간이 12.3%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둘 다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게인스톱은 지금 갑자기 또 레딧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와서 주가가 11.4%가 올라간다는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 레딧 쪽에서 또 뭔가 이슈가 된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또 장이 어려울 때 게인스톱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네요. 어찌됐보니까 지난주에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샤오펑 기사인데요. 샤오펑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은 별로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할 때는 샤오펑이 니오랑 함께해서 시간에서 한 3%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시 한 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FC라는 기업이 있어요. VFC는 뭐냐면 반스 신발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많이 입었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노스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두툼한 잠바 그거 뭐 뭐라고 했더라? 등골 뭐라고 했으나 등골 브레이커? 그렇죠. 그거 이제 막 엄마 쫄라갖고 사는 거 그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피보타 리서치가 보유해서 매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북미 쪽이라든지 아니면 반스 신발이 상당히 중국에서 인기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좋은 점 얘기했고요. 팀버랜드에 대한 또 강세를 얘기해주면서 그런 메이커에 상당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투자금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 하라는 주가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까지 봤고요. 말씀드리는 순간에 나스닥이 플러스 반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다행스럽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모건스테닉 기사 때문이라도 거의 뭐 오늘은 다시 하락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장을 움직이는 만큼?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저랑 같이 한 1년 2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한 번씩 아이비에서 소프트의 기업에 대한 무더기 투자이기가 하향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럴 때 다 빠집니다.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기술주 넘어가고 기술주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빠지고 전반에 시장을 다 내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기를 올리는 거 정말 간만에 봤거든요. 아마 이쪽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뜻인지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큼 해서는 안 빠질 것 같다. 기사 때문에 좋은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드문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시장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에 네. 오늘도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개장 상황까지 일일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분위기 좀 괜찮아서 잠을 좀 일찍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일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찾아내네요. 리오토 제가 찾아낸습니다. 리오토가 4% 올라가고 오늘 다 올라갑니다. 전기차가 다행스럽게 오늘 샤워팡이 8%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오히려 의외의 시장을 잘못 발표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전기차도 오늘은 반등한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됐네요. 테슬라 600달러 넘어갔고요. 615달러 찍어주고 있습니다. 시작 분위기는 괜찮은 네. 오늘의 나스닥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여러분 일식 쉬시고 내일 아침에 저희와 또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장우석 공부자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무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심들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